외놈들에게 입을 피해를 줄이려고요. 왜 이런 연기를 하는 건가? 조금이라도 외놈들에게 입을 피해를 줄이려고요. 앞잡이가 있다고 입는 피해가 주는가? 외놈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앞장서서 나서야 조금이라도 목숨을 살릴 수 있죠. 어느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일세.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방어사 나리를 만나게 된 날을. 이것은? 외놈들이 조만간 전투를 벌일 장소와 날짜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걸 다 외웠단 말이냐?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싶었던 거는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쓸데없는 능력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도움이 되네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정보다. 헌데 전투를 벌일 승산이 있나요? 정보가 있으니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야. 하나 외군의 병력이 많아.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과연 개월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